네, 마켓 타이밍 모델을 통해서 최적의 매매 타이밍을 잡아보고 있습니다. NBN 골드의 신광선 매니저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신광선입니다. 어제 한 저녁 7시 반쯤이었죠. 갑자기 불수, 위메이드 얘기가 나왔는데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오늘 너무나 불편하게 시장에 열리는 걸 기다리실 것이고 일각에서는 또 비슷한 얘기를 듣고 미리 처분하셨다는 얘기도 있고 어쨌든 이 뉴스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매니저님 설명 좀 해주세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추측인데 위메스코인하고 위메이드 분봉 1분봉 보시면 2시 정도인가요? 갑자기 한 2, 30억, 2, 30억, 위메이드 2, 30억 정도 거래대금 터졌고 그다음에 위메스코인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억 가까이 갑자기 누군가가 던졌어요. 어제 오후 2시예요? 네, 오후 2시 정도로 기억하는데 이 얘기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이거는 분명히 정보를 들은 거죠. 위메스코인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부분. 그래서 잠시 위메이드가 순간적으로 오후에 마이너스 3, 4%까지 갑자기 플러스하다가 훅 떨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 경우인데 결국 결과가 이렇게 벌어진 거겠죠. 일단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뭐 성숙강 투데이 6시부터 쭉 계속 위메이드, 위메스코인 얘기만 계속할 것 같은데 위메이드 상장 폐지는 아니고 위메스코인에 대한 상장 폐지인데 이거는 그냥 매형영TV의 의견이 아니라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거는 좀 그냥 안타까운 걸 떠나서 화가 나요. 이거는 제가 볼 때 범죄예요, 범죄. 범죄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건 기만행이고 왜냐하면 가장 문제가 뭐냐면 유통불량에 대한 공시를 굉장히 난잡하게 진행했다는 겁니다. 그거는 완전히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거는 우습게 봤다는 거고 그런 부분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느냐 이전에 한번 FTX 사태에 일어나는 당일날에 뭐라고 말씀드렸냐 다음 볼게요. 11월 9일에 방송 내용은 그냥 그대로 갖고 왔거든요. P2E 게임주도 이제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코인, 토큰 관련주들을 갖고 있는 거는 만약에 반등 나오면 무조건 매도하시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NC소프트 같은 전통 게임주의 쇼커브를 기대라고 했는데 그리고 나서 NC소프트 어떻게 됐습니까? 실적 발표 나오고서 날라갔죠.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도 P2E라든지 메타버스 제가 지금 최근에 들은 생각이 딱 1년 전 이맘때쯤에 증권사에서 22년도 상반기 주도 섹터 메타버스라고 했습니다. P2E랑 이상하잖아요. 지금 증시가 많이 올라온 상황에서 반등이 나온 상황에서 똑같은 걸 또 반복을 하는 거죠. 희한하지 않습니까? 제가 만약에 메타버스라든지 VR, AR 최근에 많이 올라갔어요. 뉴프렉스도 많이 올라갔고 저도 그거 갖고 있다가 처분하고 나서 15% 더 올라갔거든요. 뉴프렉스 같은 경우도. 근데 이거는 단기적으로만 보셔야지 제가 진짜로 이 종목을 장기적으로 보겠다.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P2E게임즈 장기적으로 보겠다는 건 언제냐. 연준에서 금리나 얘기 나올 때까지는 매수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회사들의 대부분의 특징 당장 돈을 못 벌고 미래의 돈을 얼만큼 벌 것이냐에 대한 축축성에 대한 부분들을 인해서 주가를 선반적으로 땡겼던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사태가 나온 거죠. 저는 사실은 한번 볼게요. 아까도 화내시는 분 한 분 출연했는데 또 제가 화를 내고 있는데 화가 납니다. 이거는 진짜. 이거는 너무 말도 안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범죄예요. 범죄. 범죄라고 보고 있고 다음은 볼게요. 특별한 사유는 제가 빨간색으로 딱 표시되어 있는데 이게 범죄라는 거예요. 코인 관련된 부분들. 지금 작년에도 몰래 팔았다가 걸리고 지금 세 번째거든요. 세 번째 걸려가지고 계속 이렇게 질질질해서 연기 연기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했느냐. 상장 페이지. 위미스 코인 상장 페이지가 있죠. 그러니까 유통 물량 위반 허위 공시 그리고 제출된 자료도 완전히 난잡한 재료들을 제출해서 그래서 니네들이 코인에서 지금 반행한 유통 물량이 지금 안 맞지 않냐. 이런 부분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제 위미스 코인이 다음은 볼게요. 그냥 뭐 다 그냥 급락 맞았어요. 급락. 비트코인도 반등 추세 좀 이어지다가 이거 나온 뉴스 나오니까 툭 떨어지고 지금 위미스 코인이 업비트 기준으로 마이너스 70%까지 급락이 나왔거든요. 2,500원짜리가. 그런 부분들. 근데 가처분 신청을 한다고 다시 약간 반등이 나왔어요. 위미스 코인이. 제 노트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가처분 신청 기각은 기각돼요. 이거 이미 법원에서 판례가 나왔습니다. 작년에. 허위 공시 상장 폐지 코인 운용사 효력 정지 가처분 기각이라고 해가지고 3개의 코인 운영했던 업체들이 다 상장 폐지 기각 받았어요. 그 가처분 신청했지만 기각됐어요. 그래서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아마 뉴스에다가 코인 운용사 가처분 신청 기각이라고 뭐 이제 포토사이트 검색하시면 기사 몇 개 나오거든요.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위메이드 이런 종목들이라든지 그 관련된 토큰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 아마 오늘 제가 볼 때 위메이드 그룹주들 다 한가 갈 거예요. 갈 수밖에 없죠. 이거는. 왜냐하면 위메이드가 반행했던 토큰에 대해서 이전에 이것 때문에 주가가 퍼포먼스를 보였고 실제로 그 전에 시총이 한 5천원, 6천원이었거든요. 지금도 아직도 1조 이상이에요. 아직도 1조 이상입니다. 그리고 회사도 다 나눴잖아요. 아주 잘게 잘게 또 했죠. 그래서 아마 제가 이런 말 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하안가에라도 탈출을 하셔야 되고 가처분 신청을 이걸 노려가지고 반등을 노린다. 제가 볼 때는 이미 판례 자체가 선판례 자체가 다 나왔어요. 다 나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효력정지 가처분은 기각이 대부분 됐습니다. 어렵지 않을까 해서 오늘 오전에 11시에 간다면은 그냥 변명으로 불과하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면서 좀 화가 나서 제가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이 정도로 확인해요. 관련 주식을 좀 압축해 주시면 어떨까요?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종목들이 특히 위메이드 그룹주들은 좀 거의 다 지금 하안가 갈 거고 하안가 안 갈.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두 번 정도 하안 두세 번 정도 하안가 맞아도 이상할 게 없어요. 그런 부분도. 왜냐하면 지금 신뢰를 너무 많이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네오웨이즈 홀딩스, 컴투스 홀딩스도 비슷하게 여파를 맡겼죠. 위메이드도 그렇게 됐으니까 동일하게 되겠다. 이런 뭔가 이제 또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그래서 모르겠어요. 오늘 시장이 어떻게 판단할지 투자자들이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계산했을 때는 두 번 연속 하안가 들어가도 이상할 자리가 전혀 아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이건 심각하기 때문에. 하지만 토큰 관련된 게임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전통 게임 쪽만 퍼블리싱 스튜디오 관련된 부분들만 게임즈들은 오히려 오늘 장기 충격 위에 반사 이익을 받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P2와 관련된 게임주들은 조금 여파가 상당히 하락 여파가 있겠지만 그렇다고 뭔가 핫다 하든지 바닥에서 떨어지는 칼을 괜히 잡으셨다가 잡는다 덧지. 조금 위험해질 수 있다. 차라리 전통 게임즈 보셨라. 전통 게임즈. 네, 그렇죠. 많잖아요. 넥슨게임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참 오늘 게임즈 굉장히 어려운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루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 좀 추세적인 하락이 있을 수 있다. 네. 라는 말씀으로 손해, 만약에 수익을 보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손해 구간이라면 손해를 감안해서라도 파는 게 좋겠다는 조언이었습니다. 오늘은 마켓 타이밍 모델 뭘 볼지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저희 9개의 모델을 매일 9시간마다 돌려보고 있습니다. 네, 뭐 비트코인 봐야죠. 당연히 비트코인을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다행히 또 저희 모델에 비트코인이 있어요. 네. 비트코인에 대한 주간 타이밍 모델 결과를 보겠습니다. 11월 4주 차에는 방향 강도가 50이고요. 5주 차에 패닉 강도가 50에 방향 강도가 100입니다. 그리고 12월 첫째 주에 패닉 강도가 100이네요.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미국 증시는 어차피 이번 주는 끝났어요. 어차피 오늘 열려봤자 어제 휴장이었고 오늘 열려봤자 3시간밖에 안 열리거든요. 1시 정도에 끝나기 때문에 오늘 이번 주는 미국 장 끝났는데 다음 주부터는 상당히 좀 유의를 해야 된다. 지금 달러도 저는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별다른 큰 호재가 없다면 조금 뭔가 미국 장도 그렇고 이전에 정고점을 넘어가기가 상당히 제한적인 그러니까 자꾸 누르는 힘들이 굉장히 강해지는 이런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비트코인으로 좀 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고 나스닥과 굉장히 밀접한 연동관계가 있기 때문에 11월 5주 차가 사실은 다음 주 28일 월요일부터 5주 차거든요. 12월 초까지 걸려있기 때문에 다음 주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서 다시 또 비트코인 자체도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으니까 그리고 나서 12월 1주 차에는 미국 증시가 열정이 돼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여드렸죠. 반향 변경이 일주일 정도 밀려져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비트코인이라든지 코인 쪽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조금은 뭔가 주말에 갑작스러운 변수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대비해서 조금은 상승 시에는 현금 비중 확대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미메이드, 네오비즈, 주주 모두 떨리는 아침이다 라는 의견들 올라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코스닥 시장의 컨텐츠 주들 덕분에 상대적인 수익률을 많이 줬었는데 오늘은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예상과 전망 그리고 전략까지 세워주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쉽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코인 관련주, NFT, 거래소, 인베스트 관련주도 많잖아요. 게임주도 마찬가지고 이거 갖춰본 신청 들어간다고 해서 분명히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또 호도를 날 겁니다. 누군가가 물타기를 절대적으로 저는 자제하는 걸 권유해드리겠고 아마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물론 많이 바뀌었지만 아직 이제 이 관련주들은 많이 밑으로 떨어지겠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저는 오히려 이런 생각도 들어요. 만약에 시장이 뭔가 조금은 그래도 버티는 모습이 나온다면 코스닥의 대부분 이런 종목들, 게임주들이 좀 밀리지만 그걸 채워줄 수 있는 게 2차전지나 또는 바이오가 될 수도 있다. 단기적으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반사 이익을 그런 식으로 봤는지 여부여부을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장 끝나고 나서 저는 지금 네옴시티 관련주를 지금 저는 두 종목 정도 들고 있거든요. 다음 주 28일 날 사우디 주택부 장관이 옵니다. 아직 안 끝난 것 같아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그 관련된 부분도 오늘 장 끝나고 네옴시티 그리고 시장 관련된 부분들도 말씀드릴 테니까 장 끝나고 무료방송 MBN골드 신광석 검색하시면 너튜브에다가 검색하시면 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MBN골드의 신광석 매니저님 이번 주 한 주간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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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